저,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, 회장님. 고마운데 조심히 가게. 네. 죄송합니다. 내가 그만큼 당부를 하지 않았나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된다고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, 제 잘못입니다. 작은 사원님 쇼핑하실 때 제가 잘 지켰어야 됐는데. 뭐? 쇼핑? 아니, 그럼 너 쇼핑하느라고 이사 다니는 거야? 너 재정신이야? 아니요, 저, 그게요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다 제 잘못입니다. 아, 참. 기분 안타는데 올라가 쉬어라. 그리고 조시장도 그만 들어가 봐요. 나와요.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봐요. 그리고 남만중 회장이 당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테니까 당부가 숨어있어요. 뭐, 서울을 아예 떠나 있으면 더 좋고. 이제 시작이야. 정겨울에 대한 남 회장의 마음? 서서히 깨놓겠어. 네만이 compt이 생각하는 says Sorry. ourd vor承영 liflect 그erer haul exit. Snap 다 끝까지.